사무엘상 26장 10백성이 기부하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의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천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뒤쫓아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탐꾼들을 내보내 사울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에서 잠자고 있었고 모든 군대가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이여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소? 아비세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다윗과 아비세는 사울의 진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은 사울의 머리 가까운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군대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버리고 말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소.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오.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오.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소.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과 아비세가 왔다 갔지만 아무도 잠에서 깨거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덕 저쪽으로 올라가 사울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섰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브넬아, 내 말이 들리면 대답해 보아라.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왕을 부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의 진으로 내려가 너의 주 왕을 죽이려 한 사람이 있었다. 너의 잘못이 크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와 내 부하들은 죽어마땅하도다. 너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너의 주를 보호하지 못하였다. 자, 보아라. 왕의 머리 가까이에 있던 장과 물병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사올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렇습니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내 주여, 왜 나를 쫓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 주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한 것이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나를 쫓아 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낯선 땅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했습니다. 나를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어찌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같이 행동하십니까? 왕이 벼룩을 찾아났다니 말이 됩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사올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껴주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신하 한 사람을 이리로 보내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내 생명을 아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큰 일을 하며 성공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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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